돌면서 꼬아지겠죠? 꼬아지겠죠? 꼬아지다가 그 꼬아진 부분이 너무 심하면 그 부분에서 딱 하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 하지? 하는데 이 돌에는 필수입니다 원투낚시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기성체비 위주로 3가지 정도 있는데 한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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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원투낚시의 기성체비 1탄 키오라체비인데 저는 기둥줄이 있고 맨 끝에 봉돌을 다는 이런 체비에서는 도다리 원투낚시는 1단체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끼를 2개 3개를 결속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도다리 시즌에는 보통 다단체비를 사용하시는데 키오라 초서프 원투낚이 이름은 이게 뭐야 초서프 저는 초라는 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나라에서 초, 슈퍼 이런 말 잘 쓰더라고요 이게 말이 전부 다 중복이 된 거죠? 초서프 원투 그냥 원투체비 2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개봉을 해보자면 이렇게 하나, 둘, 세개 이렇게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경심줄이 그렇게 굵지는 않은데 이게 몇 털까요? 검은색 라인인데 스펙을 좀 볼까요? 뒷편에 있는데 아 핀돌의 5호 경심줄이 몇 턴지 나와있진 않는데 제 눈감량으로는 대략 20호? 20호 조금 넘게 되겠네요 캐스팅하시는데 강성은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핀돌의 5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호 정도면 30호 정도 캐스팅하셔도 270 더 치셔도 엄청나게 강하게 치시지 않는 이상 충분히 버텨주는 사이즈죠 보통 그라운드 캐스팅 제가 배울 땐 정투라고 했으니까 지금에서는 브라이튼 캐스팅이라고 하죠 봉토를 바닥에 대고 끌리는 부하를 이용해서 좀 멀리 던지는 캐스팅 그거로 하시더라도 오후 정도면 무난하게 버텨줍니다 핀돌의 5호 스냅 스냅이 있고 멘도레 슬리브 파이프죠 낚시에서 체비 만들 때 쓰는 파이프 경심줄 블랙 경심인데 블랙 모노라인 한 20호 정도 되겠습니다 20호고 여기서부터 밑에부터 위로 체비가 50cm 길이라고 합니다 파이프 크레인돌의 5호라고 되어 있네요 파이프 돌이 있고 양쪽에 구슬이 있는데 고정하게 슬리브로 집어 놓으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단 체비가 맨 밑에부터 첫 번째 체비까지 길이가 50cm 그리고 위에가 30cm 같은 체비 그리고 그 위에가 20cm 키브라에서는 이쪽이 위쪽 원줄과 연결되는 그쪽이고 그 방향이고 20cm 또 그 밑에 30cm 그리고 그 밑에 50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원투낚시 하시면 여기를 이렇게 바닥이라고 하고 멀리서 치니까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체비가 정렬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원투낚시에서는 밑에 아랫부분이 긴 게 괜찮아요 방파제 라든지 시어방주제 예를 들면 방주제 위에서 치면 체비 정렬이 되는 경사각도가 좀 더 높겠죠 그리고 밑걸림이 있다고 하면 추위에서부터 바늘 결속하는 이 부분 돌의 부분 높이가 높은 게 좋습니다 밑걸림이 있으니까 바늘이 그 위에서 살랑살랑 움직일 테고 어디 은신처 뭐 이런 데 있으면 우럭이나 놀래미 정도가 유용하다가 물어줄 테고 그게 좋은데 도다리 원투낚시에서는 아랫부분이 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에다 외줄 체비 도다리 원투낚시 체비도 있으니까 추후에 설명드릴 테고 거꾸로 하시면 이쪽에 이걸 아래로 두시면 봉돌이 있을 테고 바늘이 있을 테고 또 바늘이 있을 테고 2단 체비면 충분한데 이쪽이 봉돌이 있고 바닥 쪽에 가까이 있는 이게 좋습니다 근데 뭐 양쪽에 핀도레가 5호 사이즈로 양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던 반대로 쓰던 원투낚시 꾼 마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긴 쪽을 위쪽으로 보내시고 아래쪽으로 봉돌을 달시고 바늘 체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단 체비는 간단히 이렇게만 소개시켜 드리고 3단 체비가 또 하나 있죠 키오라 3단 체비 어? 3개인데? 제가 하나 뜯어 먹었나? 아무튼 3개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 뜯었나 봐요 아 뜯었다 3개 있습니다 3개 뜯었고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이 바늘 결속한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녀석은 그 스펙상에 파이프 크레인 도레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 부분 요걸 도레라고 합니다 도레인데 여기에 스프링처럼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프링처럼 돼서 회전하는데 이런 녀석의 형태를 맨 도레라고 하고 이렇게 중간에 맨 도레 중간처럼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이 녀석을 크레인 도레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같은 호스면 물론 같은 호스는 아니지만 같은 호스면 크레인 도레가 크기가 좀 작고 크기가 작으니까 가벼웠고 회전력은 크레인 도레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인장 강도 버티는 그 힘도 크레인 도레가 뭐 거의 비슷하죠 일반 맨 도레랑 그리고 파이프의 양쪽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좀 경계 턱이 있는데 요걸 파이프 도레라고 하거든요 파이프 크레인 요 요 도레 크레인 도레라고 해서 둘이 연결을 했다고 해서 파이프 크레인 도레 그렇게 명명 하시는 것 같습니다 3단체비는 스펙을 좀 볼까요 이 녀석도 어? 핀 도레? 핀 도레 5호 라고 되어있는데 채비에는 아닙니다 핀 도레가 아니고 오우 이거 뭐 황동으로 했나? 아니면 황동 코팅을 하신 건가 녹방지형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이즈는 5호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인터 스냅 이라고 하죠 요 부분을 도레라고 하고 도레에 달려 있는 이 클립 클립 형태 이렇게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녀석들을 스냅 이라고 합니다 스냅도 그냥 일반적인 핀처럼 생겨갖고 그냥 핀더레 핀더레 할 때 불리는 것처럼 일반적인 스냅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결속력이 좀 강화되고 벌어져서 나가는 버티는 힘 인장 강도가 좀 좋아진 그 녀석들이 인터락 인터락 이거를 그냥 줄여서 인터 핀더레 인터 핀더레 그러거든요 5호고 이게 황동 코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경이 좀 쓰셨는데 괜찮네요 경심은 30호 굵기가 차이 나죠 컬러가 틀려 가지고 차이가 느껴지시려나 이 녀석은 20호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녀석이 30호입니다 30호는 제가 원투낚시에 주로 사용하는 나일론 경심줄 맨 아래 핀더레 인터 핀더레 높이가 40cm 정도 있고 여기에 2단 채비는 이건 크레인더레라고 말씀드렸죠 낚시에서 쓰이는 파이프를 슬리브라고 하는데 슬리브에 달려 있으니까 파이프 크레인더레 연전석도 파이프 크레인더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냥 안쪽에 슬리브를 하나 넣으셨고 채비 구슬을 넣으셨고 양쪽에 움직이지 않게 또 슬리브로 찝으신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생기는 색 차이가 좀 있죠 얘는 크레인더레 크레인더레라고 하는 거고 이 녀석은 롤링더레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롤링더레가 회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했는데 요즘에는 품질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일반 맨도레 요거보다 회전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 녀석이 조금 더 비싸요 적은 차이지만 자 이걸 굳이 왜 말씀드리냐면 도다리도 작은 녀석은 그렇지만 큰 녀석들은 쭉 일자로 이렇게 수면으로 따라와서 이렇게 회수가 되는데 우럭이라든지 놀래미라든지 무슨 붕장어? 이런 녀석들 보리멸도 그렇고 회수를 하다보면 물의 저항 때문에 이 녀석들이 대칭이 아니고 후킹이 된 자리도 등에 걸릴 수도 있고 주둥이에 걸릴 수도 있고 배에도 걸릴 수도 있고 주둥이에 걸렸어도 따라오면서 망둥어도 그렇고요 따라오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물속에서 그러면 채비의 바늘을 결속을 했을 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맨도레보다는 롤링도레가 회전을 더 잘 잡아줘요 돌아가더라도 원투낭시에서 100m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들 외에도 진입하시는 분 얼마 안 되시는 분 많이 계실텐데 결국 미끼 달고 100m까지 캐스팅을 하시게 됩니다 그 먼 거리에서 회수하실 때 100m의 거리에서 오는데 이런 도레류가 없다면 목줄은 계속 돌면서 꼬아지겠죠? 꼬아지겠죠? 꼬아지다가 그 꼬아진 부분이 너무 심하면 그 부분에서 딱 하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도레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 하지? 하는데 이 도레는 필수입니다 원투낭시에서 이 녀석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 롤링도레를 썼으니까 회전력이 좀 더 좋고 원래 롤링도레, 크레인도레 이런 녀석들은 일반 도레보다는 크기도 작고 그러니까 찌락시 같은 데서 하실 때 이런 작은 사이즈의 롤링도레, 크레인도레 이런 걸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원투낭시에서는 회전력이 좀 더 좋고 길이가 조금 더 짧으니까 목줄을 연결했을 때 아무래도 엉키는 게 조금이라도 덜합니다 신경 좀 쓰셨네요 밑에 인터핀도레 40cm 위에 롤링도레로 체비가 하나 되어있고 30cm 위에 하나가 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0cm 위에 또 하나가 되어있고 맨 위에 원줄과 연결하는 이 부분은 20cm 20c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센치지? 20cm, 30cm, 30cm, 50cm, 80cm에 110cm네요 핀도레까지 하면 115cm 정도 되겠네 총 길이가 제가 2단에서 말씀드렸죠 밑부분이 40cm 그리고 윗부분은 20cm라고 금방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다리 시즌에는 밑걸림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뺑해지게 되니까 반대로 아래쪽에 바늘이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, 봉돌을 이렇게 연결하시고 20cm 위에 하나 이게 체비가 3개 있다고 다 하지 마세요 저도 아래쪽 2개밖에 안 해 입질 없으면 하나 더 달기도 하고 또 입질이 있으면 또 하나 더 달기도 하고 제 마음인 거지 원투락시 꾼님들의 마음이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비거리에 조금 민감한 편이긴 한데 그러면 어차피 2개 할 거면 2단 저거 하는 게 더 비거리는 낫잖아 저거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맨 밑에다가 달 수도 있고 중간을 건너뛰고 맨 위에다도 할 수 있는 거죠 뭘로? 밑에를 하나 달아 이렇게 생긴 것도 또 판매를 합니다 뭐 10개 묶음, 7개 묶음 해가지고 기성체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목줄의 길이가 15cm 정도 되고 하면 요 녀석은 목줄의 길이 포함해서 총 15cm가 조금 넘을 거예요 하면 두 개를 연결하면 왜 15cm가 넘느냐 핀도레의 길이와 바늘의 길이 그걸 계산하지 않고 판매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제가 손으로 묶어서 끝부분을 잘라 가지고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린 팔짜매도 있잖아요 그걸 묶어서 하는 게 이런 녀석들입니다 길이가 들축날축하죠 그래도 저는 도다리 원투낚시에서 다단체비를 쓸 때는 짧은, 목줄이 짧은 바늘을 선호합니다 왜냐? 이유가 이러니까 자, 캐스팅을 하고 착수했을 때 1000번 할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엉키겠지? 이게 무슨 액션이 있겠어? 주렁주렁 해도 훑히기로 도다리를 잡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2단, 3단체비인데 두 번째 이거를 빼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첨벙첨벙 돼도 캐스팅한 후에 맨 밑에 맨 위에 이렇게 하면 2단체비이긴 한데 하나를 건너뛰면 이런 식으로 채비가 물속에 들어가고 첨벙첨벙하고 하겠죠? 이거 좀 복잡하다 화면이 작아 가지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, 그렇게 입고 1단이 있고 이 녀석은 없는 거라고 치고 하나를 연결을 했어 근데 하나 자리가 너무 짧아 그러면 묶여져 있는 바늘이 또 팔아요 올로그에서 지원을 해 주신 건데 에그볼이라는 게 있어요 좀 반짝이가 있고 얘는 도다리 전용 바늘입니다 이 녀석이 도다리 바늘 13호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강선바늘 12호인데 좀 크기가 크기가 바늘이 휘어진 각도도 좀 다르고 도다리 녀석들이 삼키기 좋게 물론 어종 따라서 좀 달리하는 그런 사이즈 각의 벌어짐 이런 것도 다 틀리긴 한데 도다리 바늘은 생김새가 일반적인 강선바늘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도다리 주둥이가 작아 가지고 이 녀석들이 조금 조금 호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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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이활동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바늘 크기가 큰 녀석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바늘이 좀 길면 주둥이에 걸렸을 때 이것만 잡고도 빼기도 해요 에그볼이라고 반짝이가 햇빛을 받으면 좀 반짝반짝 하니까 어 저거 먹인가 하고 좀 작게 이렇게 하죠 저는 쓸 때 이 녀석을 빼고 씁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비걸이 조금 신경을 쓴다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단에 목줄이 좀 길어요 이 녀석도 10cm 남짓 정도 되겠는데 핀도레의 길이가 약 3cm가 될 때고 이 녀석이 1.5cm에서 2cm가 될 겁니다 3cm, 1.5cm, 2cm 이렇게 하면 대략 목줄의 길이는 10cm라고 치더라도 핀도레와 바늘의 길이까지 합치면 거의 5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15cm 정도인데 채비의 양 끝 길이가 30cm라고 하면 롤링돌에 이것까지 있으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이것만 5mm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양쪽으로 엉킨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아래쪽에 바늘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기성품 이거에서 짧게 연결하시면 되죠 적당히 자르셔서 며칠 전에 알려드린 팔자 매듭 있죠 좀 짧게 잡으시고 짧게 잡아서 한바퀴 돌리고 반대로 또 한바퀴 돌리고 그래서 요 녀석을 많이 당기면 목줄이 많이 짧아지죠 자 이 녀석을 많이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짧게 됐죠 짧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짜잔 엉키지 않겠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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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 엉키지 않겠지 안 닿으니까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늘 이렇게 생긴 기성품이 있어요 핀더래까지 구성된 이거는 이런 기둥줄 채비들이 보통 돌에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스냅 부분이 없어 그래서 핀더래를 따로 회수하다 보면 이렇게 좀 도래가 있고 여기 또 롤링 도래가 있고 회전하는 걸 잡아주려고 도래가 많은 게 좋은데 너무 이런 결석부들이 많으면 이 녀석이 엉켜 엉키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좋지만 8점에도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우라 원투 낚시 채비 3단 2단 1단은 개봉은 안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또 출전하면서 소개시켜 드릴 일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담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